안녕하세요. 오로치 채널의 유이한 명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한글판 서킷브레이크 프리리즈가 확정되었습니다. 2017년 9월 23일 토요일부터 9월 24일 일요일까지 전국 공인 매장 13구에서 진행되는 이벤트로 서킷브레이크 선행 판매와 서킷브레이크 특별 플레이메트 증정 등의 이벤트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아직 플레이메트는 이미지가 공개하지 않았고 매장마다 이벤트 진행이 다를 수 있으니 이 점은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번 프리리즈 이벤트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서킷브레이크의 카드를 공인 대회에서 바로 쓸 수 있는 점인데요. 이전까지는 프리리즈 이벤트로 선행 판매된 카드는 당일 주말 대회에서는 사용할 수 없었습니다만 이번 프리리즈 이벤트에서 선행 판매된 카드는 곧바로 주말 공인 대회에서 바로 쓸 수 있게 되었네요. 파웰로드 드래곤, 아카싱 메이션, 디랑 승부 등 강력한 카드들의 국내에서의 활약이 기대됩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봐주셔서 감사합니다.